차이가 갑자기 좋아져서 이게 아이의 잠자리 독립이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FC사연인데 근데 사실 저는 외국 보면은 아이를 무조건 처음부터 따로 재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같이 자는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외국은 왜 그렇게 빨리 그냥 바로 따로 재우는 거예요? 이게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부모가 아이랑 같이 잔다는 게 특히 갓난아이 때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아이가 3시간마다 한 번씩 깨죠 그게 3시간마다 한 번씩 깨도 규칙적으로 깨는 거고 중간중간에 많이 깨거든요 그러니 같이 자는 부모가 되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조금 더 문화적으로 헌신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자면서 많이 케어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긴 것도 이런 일종의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좋으냐 일찍 떼어놔야 되느냐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견해도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큰 흐름은 별 차이 없다입니다 별 차이 없다 일찍 자립하든 늦게까지 같이 자든 의존증이 더 많아지고 이런 거 심리적으로 더 의존적이 된다거나 또 반대로 따로 재우는 아이가 더 독립적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FC 직장 동료는 5살짜리 아이를 힘들게 따로 재우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FC는 아이가 원할 때 자연스럽게 따로 재우는 중인데 억지로 따로 재우려고 하는 거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요? 사실 외국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이가 혼자 방에서 아무리 울고 난리를 쳐도 들어가지 마라 얼마 안 가면 자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키워도 큰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하고 그 시간 동안 부모가 부모로서 두 사람의 시간을 갖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아이들과 부모님 상담을 해보면 사연 주신 분처럼 중학교 넘어서까지 엄마랑 자겠다고 하는 청소년을 거의 천명 중에 한 명쯤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떠나갈 아이들이니 포만했을 때 많이 데리고 자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원하던 본인이 만족하면 종종 같이 주무시고요 굳이 일찍 떨어질 필요 없고요 같이 오래오래 억지로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